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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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소원 Let's你看 fome Toto 어떤 걸 파악했어 이제… 쟤 안 잘라고 뜨미까지 하는 줄 아냐? 나한테? 내 방에 와 나한테 뽕말을 해 뽕뽕 10번 연속으로 한 적도 있어 안 잘라 뽕뽕 10번 연속으로 한 적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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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한다 송송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에요? 무화 지경 맛있죠? 우리 애기? 많이 먹어 엄마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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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계속 켜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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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넣을까? 응. 내가 넣을게. 해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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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조건 으어 어 어 어 어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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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없어 맛없어서 하나 으 으 극 다른 으 으 에 에 에 근데 좀 약간 아픈 애 같기도 하고 몰카락이 안 벗겨주고 샤앤아 좀 어디 아픈 애 같기도 하고 그치? 아! 아이 좋아! 소원이 좋아요? 참 귀여워 얘 너무 귀엽잖아 아 근데 경훈 씨 진짜 재밌었어 또 하고 싶어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하고 싶어 나 진짜 약간 관종 최신인가봐 진짜 응가 나중에 10년 뒤에 한 번 더 해 리마인드 맞나? 리마인드? 리마인드? 10년 뒤에 애들이랑 같이 입장하는 거야 얘네? 아 얘네래 누가 보면 누가 보면 한 명 더 있어? 아 근데 3남매 막 이렇게 되면 아 근데 두뇌 손잡고 입장하는 거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 난 진짜 임시 산 거 너무 두렵거든 힘들잖아 그래서 힘들잖아 완삭도 힘들고 입도도 힘들잖아 근데 어쨌든 한 명 더 낳아야 될 거 아니고 솔직히 딸 낳아야 될 거 아니야? 그럴 거면 그냥 빨리 그냥 젊을 때 빨리 낳고 그냥 내 몸 진짜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거 같아 맞아 끝내고 네 몸 이제 가꾸는 거야 어 그냥 내 몸 이제 더 걱정 없이 가꾸고 그게 나을 거 같아 진짜로 연동생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러고서 나중에 아 연동생까지 솔직히 그거 근데 2, 3살 차이? 2살? 근데 막 뛰기 시작할 때 애 임신하면 되게 힘들어 조윤이 이 정도에 애가 임신하면 형 뭐 시키게 야 그렇게 생각해 다 흘리지 않을까? 똑같아 해 뭐든 힘들어 솔직히 그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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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낳고 그냥 빡 하고 그냥 애기 키우고 노후 준비하고 약간 이런 게 나을 거 같은 생각 이어주는 거야 왜냐면 난 진짜 임신이 너무 들어 그리고 여자는 몸의 변화가 너무 크잖아 그게 진짜 자존감이랑 우울증이 진짜 심하잖아 맞아 소라겠니?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 의지를 오빠와 아닌 너와 함께 얘 이러고서 갈 거 같아 맛있어? 귀찮아 아아 으아 으응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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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귀여워라 오늘 아아 엄마 귀여워 잘 어울려 어디가 어디가 다리 진짜 길다 너 울었어? 다리 진짜 길다 또 또 문질러 먹었네 이게 족 이거 족 흐흐흐흐 x2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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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문질러 먹었네 이게 족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봐봐, 여기. 가만히 좀 있어. 집게에서... 야, 야, 너 진짜... 왜 이러는 거야? 다시 왜 이러는 거야? 아... 야... 야... 야, 나... 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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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